오늘 제3회 우리 아르떼지오 하우스쿤토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초대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. 쿼드엑스라고 오셨습니다.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오늘 분위기를 빛내줘게 되십니다. 오늘 진행 순서는 맨 첫번째 무대는 우리 초대 손님들께서 해주실거고 그 다음에 규형님 그 다음에 우리 위더스님 남원풀님 그리고 제가 하고 마지막 무대로 우리 빅마미 팀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저희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같이 즐기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즐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끔씩 오늘 같은 날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내 맘속에 조용히 찾아봐줘 내 맘속에 조용히 찾아봐줘